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보다 좀 어둡지 않나? 그러네요 왜 어둡지? 오늘은 저희가 인도네시아 공포 영화 유명한 게 있다고 해서 느낌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리액션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떤 공포 영화 준비했죠? 오늘 공포영화는 한국의 여고개담이라는 유명한 공포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리맥업한 영화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한국의 공포영화죠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오 미임이야 일단 공포영화 주인공은 예뻐야지 오 CJ도 헤엘 하이스쿨이야? 아 선배들이 시키는 건가 이것도 그 이지메 이런 느낌인건가 한국 영화 비슷한데 확실히 주인공은 확 낀다 고등학교에 약간 이런 로맨스 필요하죠 원래 공포영화에서도 연애는 할 거 다 하고 그렇죠 꼭 필요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남자를 죽일 거냐 살려줄 거냐 하기에 따라 다르지 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보서부터 썸탄인 것 같은데 남자가 보라는 영화는 안 보고 그런거라 주인공은 저랑 따돌링을 당해야 돼 그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나니까 한글로 또 나오네 항상 저녁에 학교에 저렇게 돌아다니깐 그러니까 그리고 저러면 항상 뒤에서 또 뭔가 있단 말이야 근데 돌아보지 마 아니야 다시 앞으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siebie 아군지에 학부모 사ást 같은 경찰이 저는 imagined 잠시만요 뭔가 이스펜전트에 두 줄이 다 죽어 나갔는데 근데 이거 되게... 오 뭐야 여기가 반전의 합주가 되게 좋다 성장살이고 그러네? 셋트 없이 고퀄이네 버전이 2019년이라도 그런 거 맞띠 맞띠가 두 번 하네 아시죠? 근데 확실히 여국에 대한 합주가 없지 아 이렇게 정작에 흐르는 뭐가 있어? 이러면 또 분명히 있잖아 위에 있든지 물 밑에 있든지 항상 의문이 왜 저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저럴까요? 그러니까요 죽으려고 찾아가 하지 말라는 것만 정말 쏙쏙 골라서 하는 그런 느낌이지 죽으려고 찾아가고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있긴 있겠지 마음에 오 방금 위에 있던 게 그거지? 귀신이지? 죽은 거야? 죽은 거 같은데 바로 저희가 예고표만 봤는데 좀 확실히 음산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에 수영장 씬은 좀 잘 만든 것 같아 뛰어내렸을 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당연히 밑에 있겠거니 싶었거든 물귀신이 많네 한국에는 귀신의 종류가 많지 않잖아요 그치 그냥 뭐 물귀신 처녀귀신 달걀귀신 그런 건가 너희도 왜 그러는데 구미호 저승사자 저승사자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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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저승사자 도깨비 저승사자 도깨비 공유 저승사자 이동호 이거는 좀 구미호 그 누구였지? 한 신민아 한 신민아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귀신들은 아닙니다 그런 귀신 종류가 많지 않고 별로 무서운 택배가 온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귀신 종류가 진짜 많아요 되게 유명한 거 뚜율 애기 귀신 같은 또메니티 뛰어다니는 그런 애기 귀신 이렇게 뭐 꽃종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안맞지게 보면은 이렇게 얼굴만 나와있다 이렇게 묶여있는 거 미라죠 뭐 저도 눈에 있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주말에 만나면 같이 영화 보러 가거나 뭐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영화 보러 가면은 반은 공포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비슷해서 콘텐츠가 잘생긴 남자 여자애들이 같이 어울려서 뭐 선물 놀러 간다거나 또 선물 놀러 간다거나 굳이? 어 잘생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가지 말라는 폐가를 간다거나 그래서 카페에 가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골라서 갈까 항상 거기 지역의 유지 엄청 오래된 이상한 바다 할아버지가 있어 저기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꼭 꼭 가야지 카메라들 꼭 가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없어지는 결국 가지 말자 우리 여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렸던 애만 살아남는 마지막 애 사실 한국에서는 귀신의 테마가 한이잖아 한 어떤 한을 한을 갖고서 죽었을 죽은 다음에 그 귀신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내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인도네시아에 제가 봐서 제가 본 영화는 거의 대부분 한 보다는 하지 말라는 거에요 하지 말라는 거 가서 약간 미국영화도 그러잖아요 미국영화 항상 똑같은게 중간 가족이 이사를 와 어 그러면 옆에 되게 오래된 싸게 나온 집이 있어 어 그러면 막 부동산 둔 게 없지 않는데 어 저 집은 왜 이렇게 싸 라고 하고 아 저 집은 안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는데 굳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웃으면서 들어가 또 이사를 들어가 이사를 들어가 이사를 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애기가 보통 귀신을 먼저 보고 한 명씩 없어지는 하지 말라는 거 해서 하는 무선 기신영화를 못 본 거 같아요 그치 이 임팩트 장면 장면의 임팩트 보다는 거의 스토리로 끌어가는 느낌이고 한국 기신영화는 약간 인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만 만들고 그러니까 제작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응 근데 동남아 살 때 인도네시아에 살 때는 진짜 항상 나오거든요 이런 영화 그리고 다른 공포영화 인도네시아 공포영화도 몇 개 봤는데 이 한국보다 차이가 장면 장면의 임팩트가 되게 큰 거 같아요 그때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드레이드 아웃 그것도 보면 귀신이 목이 꺾여가지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지옥에서 소환된 막 마가 나오는 것도 있고 흑습이 다른 거는 영화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픽이나 이런 연기나 이런 퀄리티가 되게 그냥 찍어내는 공포영화가 아니라 되게 잘 만든 공포영화 그렇지 모카도 무서운 거 보다가 지금 내 뒤로 쏘는 거 같은데 오늘은 인도네시아 공포영화 관련해서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뭔가 아 이 공포영화는 진짜 무섭다 나오는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리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쌈빠이 조바라기 짜잔 고카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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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 고카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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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카포에서